수상자는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디스크 본사 두 번째 수상자의 영예는 빛나는 샤이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샤이니는 수갑춤과 버퍼링 춤을 유행시키면서 블링블링한 이미지의 소년에서 강한 남자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죠 샤이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생각진 않을까 weakened 다행힛 아 네! 아.. 저희가 이렇게 디스크 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운이 아니었으면 정말 불가능했을 상이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공연 저희가 준비하는데 올라와서 화장이 좀 달라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민호 생일입니다 이렇게 저희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 사랑해요 샤이 월드 너무 고맙고 SM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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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쌤이 여러분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을 꿇고 쳤지 못한 나는 여려로 웃어봐도 넘조차 할 수 없는 네가 저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사라진 것들아 내게 기억이 없나 다운이까지 설렘세 나를 못폭하든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Lucifer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멈춰놨을 때 잡을 수가 멈춰버렸지 누가 마치 내 심장을 꺾일 채 웃어 않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너는 그렇게 너너들 다는 다짜놓고 네가 없으면 내 맘이 다 사라이게 만날 때 나를 복복하든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Loverholic, Lovertronic Loverholic, Lovertronic 너와 같이 감사한 얘기들 날 같이 계속 바라보는 나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지 얼마 전 얻어봐 너너너너너너너너넛 나를 원해 너너너너너넛 오늘의 깨끗깨끗깨끗깨끗이 잊어igon씩 아직도 참가한 꼭 잘INE 해 소현 heaven 혁신 사랑은 너 다 알던 사람 들 부르고 바라들쉬 무 generates 난 가들께 너뿐니까 나를 먹고 으로 가진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마치 우리 사기 같은 바람이 삐에 너만 된 것 같아 오늘도 우린 너를 위해 죽을 줄이야 오늘 질러보고 싶어도 될 것 같아 오늘 질러니게 끌려가는 너만 같은게 Loverholic, Lovertronic, Loverholic, Lovertronic 이겨린 건 아냐, 이 싫은 것도 아냐 단지 그런 눈빛이 불닭일 뿐 어디랑가 이렇게 마음은 바라보고 기다려봤잖아 너의 눈빛이 날 사로잡는다 나를 갈수록 날 가로워 넌다 너의 질질이 지쳤다 말이 배웠다 맘에 핑계 안 간다 나랑 쓰러지지 내면 닫고 또 첫사같이 사랑이란 말아 누가 진짜 미우지지 안 해가고 헷갈리게 말 듣자 내 품사이 난 다가가고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람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마치 유리석에 갇혀버릴 피해로 만든 것 같아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람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너만 보니 너만 전히 너만 보니 너만 전히 가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Lucifer 제25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새시 인기상 수상자는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새시 인기상의 영광은 샤이니에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이었던 작년에 샤이니 또 인기상을 수상하셨어요 역시 샤이니의 빛나는 인기는 여전합니다 인기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더 이상은 노력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지 멀리vos 적어봐 너무 높아 Tooop turbo My love I've never found my love 사 conveniently 깻잎깻잎 깻잎 감사합니다!!! 아, 네! 일단 저희 이렇게 샤이니로 만들어주신 이수마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창이사님, 유영진 이사님 김혁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 또 만들어주신 매니저 형들 또 홍본 식구들 하상민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또 우리 SM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샤이니월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샤이니월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생하는 미니진 누나 감사합니다 경석이 형 감사합니다 샤이니월드 사랑해요 샤이니월드 사랑해요